네 안녕하세요 보관포니트 조지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버프 스위터에서 이렇게 이슈를 정리를 해놓은 공간이 있습니다. 타겟 쪽에 이슈 디파이네이션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프 스위터에서 여러분들이 웹서비스 점검을 할 때 그 진단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. 그래서 그 진단 한몫들이 대체 어떤 취약점인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.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걸 좀 더 더 자세히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면은 여기를 클릭하시거나 오프닝 브라우저로 클릭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쪽 사이트에서 여기 보면은 서포트라고 있습니다. 그 서포트를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Knowledge Base라고 있습니다. 지식 공유하는 부분들이죠.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취약점에 대해서 상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입력과 검증 미익과 관련된 인젝션 공격 관련 부분들인데요. 한번 OS 커맨드 인젝션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동영상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공격에 대해서 흐름도도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거를 모든 취약점들이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고요. 보통 이제 주요 취약점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그렇게 알고 있는 입력과 검증 중심으로 좀 많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떤 어디 부분에서 취약점들이 발생을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영문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좋은 것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 이제 랩이라고 있습니다. 이 랩 부분은 이 버퍼 스위터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한테 다 제공하고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이트죠. 염수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접속을 해가지고 바로 푸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로그인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접속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엘세스 더 랩을 다른 페이지에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여시면은 웹스크립트 아카데미라는 도메인에 붙게 되는 것이고요. 이 홈페이지 여기 쇼핑몰 같죠. 이 쇼핑몰인데 이 쇼핑몰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이 취약점들을 찾아서 그 OS 커맨드 인젝션이죠. 이 부분을 찾아서 취약점들을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저는 한번 이렇게 풀었거든요. 한번 풀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 힌트는 바로 이 부분이겠죠. 이 부분에 보시면은 이것들을 이제 선택을 했을 때 그 관련된 그 값들이 이제 버프 스위터로 잡았을 때 거기에서 이제 취약점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. 그러면은 OS 커맨드 인젝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다가 특정한 시스템 명령어를 같이 붙였을 때 발생하는 그런 취약점 중에 하나인 거죠. 그래서 그 시스템 명령어를 이제 함수들을 허용했을 때 발생하는 그런 취약점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랩을 통해 가지고 풀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풀면은 이렇게 솔리브라고 솔리브라고 나오죠. 해결됐다고요. 그 아래 또 다른 또 이제 이것과 관련된 게 위에서 설명을 해주고 또 아래서 관련된 그 랩을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. 생각보다 많이 있죠. 생각 많이 있죠. 근데 저도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그러한 환경들이 다 있을 줄 알았는데 특정 취약점입니다. 특히 하이로 되어 있는 부분들 중에서 웹 서비스에서 바로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이제 좀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풀메소드 허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설명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SQL 인젝션 같은 경우는 XML 외부 허용한 인젝션 공격에 대해서는 또 여기에서도 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 웹 그 해킹을 공부를 할 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테스트할 때는 요것이 굉장히 좋은 사이트 중에 하나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제 설명했던 유튜브로 설명했던 그 영상들을 한번 보시면서 버프 스위터에 한번 익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버프 스위터 웹 패킹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버프 스위터를 많이 활용하게 될 건데 한번 여기를 가서 그 공격에 대해서도 한번 정의를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그 다음 랩에 들어가셔서 가지고 한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 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.